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은 우리 산업인대회죠.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유럽 전도집회는 강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지금 유럽에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급한 상황이죠. 아주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영적 문제가 많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아무렇게나 치료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 더 손해죠.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자, 서론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예, 시대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예, 아주 힘이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쓴 나라가 마게도니아입니다. 이것이요. 이것은 이 은약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은약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이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온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의심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노예, 전쟁, 포로, 속국 다 나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나라에 렘넌트를 쓰신 겁니다. 이 나라에 렘넌트를 쓰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민족 숨겨진 사람들을 활용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쭉 보면서 말씀을 잡아야 되지, 엉뚱한 것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만큼 유럽의 문제가 맞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냐, 독일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누가 해보겠냐, 루트가 해보겠지. 신학을 누가 해보겠냐, 칼빈이 해보겠지. 그 외에는 정치적 개혁이지, 복음운동이 일어났거나 전동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왕이, 우리는 개신교 하겠다 이러면 개신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바뀌어서 우리 개신교 안 해, 그럼 또 다 없어지고 이런 싸움이 계속된 게 유럽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니까 이 복음의 중요한 흐름을 아는 사람을 썼어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책이 아닙니다. 옳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딱 나와요. 이 사단이 열두가의 전략을 딱 쓴 겁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저는 다른 책은 인간에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바이블이란 게 비블러스, 원래 글이란 뜻이에요. 진짜 책은 성경이지, 딴 데 답이 없어요.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을 폭로시킨 게 성경이라니깐요. 이 흐름을 완전히 삼단체에서 가져간 겁니다. 삼단체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점 세 개로 종교로 퍼지면서 큰 우상들이 일어나고 신전을 맺니다. 그 흐름을 말하면 유럽의 모든 관광지는 우상 신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태리 같은 곳 가보세요. 엄청난 마리아 신전 이런 것들이 전부 관광대사입니다. 이러면서 이 큰 나라를 보고 흐름이 다 흘른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슈퍼, 그레이트 나라로 흘러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노예 전략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노예로 만드는 거죠. 이게 유럽 역사예요. 자기들은 노예 많이 만들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흙이 많이 끓여다가 막 이렇게 놓고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살아요. 영국사람은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영국인으로 태어난 게 행복하다. 프랑스사람은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프랑스인이라는 데서 자부심을 가진다. 로마는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열어다가 미국에 한 판 대판 당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절정을 시켰다. 그리고 포로 해가는 거예요.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절정을 하십니다. 조용히 소국시키고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이렇게 흘러오니까 전 세계는 재앙 속에 빠집니다. 이게 빠졌어요. 이게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내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이 게시받은 책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한국이 일본에 있다가 빠져나왔잖아요. 실제 경제를 못 빠져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다시 전쟁을 걸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의 방법은 시시하게 총 쏘고 이게 아니고 경제를 가지고 죽이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싸움이 그거라 맞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는 영적으로 재앙 속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때에 이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흐름을 딱 타야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정말 복음 가진 0.1%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과거에 마틴 루터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죠. 그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확 뛰어든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숨겨둔 자들이에요. 숨겨둔 자들. 누가 보면 가치없어 보이는데 숨겨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낙은혜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걸 은약을 빨리 제대로 잡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남은 자들이에요. 이걸 남긴 거예요. 이 앞단을 단어를 딴 게 remnant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제대로 응답받지. 그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다른 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아무도 못 막는 방법을 주었어요. 그게 힐링이었어요. 그냥 힐링이 아닙니다. 그냥 힐링이 아닙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답을 줬어요. 이리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죠.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시대 치유하는 답을 줬어요. 그렇죠. 한 명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뉴엘이 세 왕에게 답을 줬어요. 다뉴엘이 세 왕에게 답을 줬어요. 다뉴엘이 세 왕에게 답을 줬어요. 다뉴엘이 이렇게 민들어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로마에 답을 줬어요. 이게 힐링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타임이 나오는 거니까 아주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면서 타임이 시작해요. 어떤 타임이 있는지 봤어요? 어떤 타임이 있는지 봤어요? 이미 환경에서 환경을 시작해요. 여러 병든 자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치유해 버리면 역사를 나와요. 만약 여기 일본의 병든 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병든 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곳에 환경이 시작해요. 이런 일이 할 수 없으니깐요. 시간이 되면 2,30센터에서 훈련 받기를 바라고요. 첫째, 제대로 된 복음과 깊은 기도해요. 내게 각인된 것을 없앨 만한 깊은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음식 가운데 깊은 음식 요번에 노벨상만 사람이 얘기했죠? 깊은 호 그것만 가르치도 힐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합시다 복음 몰라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아는 소수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보겠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이대로만 하면요 교회 복음 되지 말라 해도 돼요 아니 유럽에 지금 영적으로 병든 자를 가득 찼는데 구산물 고치면 역사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인데 얘기하지 말고 애들 모아가지고 물어보세요 애가 부모인데 말 안 하는 거 있어요 밤마다 시달리는 아이들 악몽 꾸는 아이들 막 찼습니다 걔들 엄마인데 부모인데 얘기 안 해요 애들 말 안 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해 버리면요 얘들이 치유되니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른들에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약을 잡아야 되겠나요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있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전도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면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데 있으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렘트 일곱매입니다 절대 계획 속에 딱 있어요 이거는 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속에 가도 괜찮고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어째서 모세가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을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잘 한번 보세요 이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깨달은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부모들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이란 절대적 계획을 딱 보자고 마음에 품은 겁니다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를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요괴배선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 애들 다 죽으니까 진짜로 이게 제대로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젖을 떼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모든 메시지를 다 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를 잡아줄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다른 걸 틀린 걸 보자고 열심히 살면 걱정해야 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 운동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2, 3, 7 운동 절대 계획이에요 누가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요 내가 지금 유럽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 은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기회하며 또 전도하기 위하며 뭐죠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절대 여정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 정으로 나타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 말씀만 붙잡으면 끝이에요 66군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틀리게 붙잡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럽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정을 가는데 그냥 여정이 아닌 절대 여정이에요 자 렘넨트 일곱 명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뭡니까 전부 이거하고 간 게 있어요 전도하고요 성교하고 간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가면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거요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어요 이 여정은요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내게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자기중앙들 그건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왔는데 왜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어떤 면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계획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데 내가 왜 계획을 세우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말하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이런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바르게 잡는 순간 바로 역사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도 이해 못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 세계 종교는 귀신들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3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귀신들에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체들에게 전부 귀신들에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화가 나오니까 대단한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들 뒤흔드는 거예요 그 귀신한 짓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막 걸 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건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요 언약 잡는 순간 끝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까 생각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 계속 응답하니까 올해 딱 들었으면 제께 응답한 게 뭐냐 2, 3, 7 응답하셨습니다 뭐 확실한데 뭘 망설여 이 3단체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2, 3, 7 나라 후진국에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심각한 귀신문화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신 게 아니고 답을 주신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잡는다면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아 내가 필요 없는 거에 몰두하고 있었구나 그 답이 쉽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니 내가 사단에 만드는 거 따라다니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쓰십니까 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럽 살린 플랫폼으로 쓰십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럽 살릴 플랫폼 확실합니다 왜 우물을 팝니까 사람 모이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왜 사람이 나루트로 모입니까 배를 타야 되는 플랫폼이에요 왜 뛰어난 인물이 저기에 강에 다리를 놓습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플랫폼이라 그렇죠 왜 사람들이 강가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는 플랫폼이라 이 말이에요 왜 역을 만듭니까 아무데서나 열차 탑니까 사람이 모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공항이 필요합니까 아무데서나 비행기 부릅니까 공항이 있어야 플랫폼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래서 완전히 세상을 사로잡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인터넷을 잘 쓰는 렘넨터들이나 영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전렘 다세를 세계 다세를 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모든 걸 모으는 국을 만드는 거예요 단판에 대박 쳤습니다 그렇죠 기숙사에서 학생 모임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중요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만들자마자 천사조에 사겠다고 사람 나왔습니다 시대를 잘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만들어야 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준비는 다위시였습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거 불타 없어지고 새로 지었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 리다가 서루 바벨이었기 때문에 제2성전을 서루 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없어진 게 아니고 성전을 헐고 새로 지었어요 헤롯이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가능하면 오랫동안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성전을 오랫동안 지었어요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세계를 하나님은 무너뜨렸어요 왜일까요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의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되는가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렘런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 24두로는 비밀이 있었는데 모든 비밀이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장사하고 모여가지고 동전 받고 하는 데가 어딘고 하니까 어린아이의 뜻이에요 렘런트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당연히 망해야 돼요 그리고 짐승 조사 재물 드릴 때 짐승 검사 다 하죠 어 돈도 아무거나 받으면 될 텐데 거룩하게 해야겠다고 성전에 받친 돈 따로서 그걸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거룩을 핑계 대고 거기에서 콤미션이 많이 나와요 짐승도 딴 데서 간 거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 성전 주위의 옆에 마당에 나는 그걸 사야 돼요 물론 핑계는 깨끗한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익금과 콤미션이 굉장히 나와요 거기가 어딘고 하니까 하나님이 게시한 이방인의 뜻이에요 2, 3, 7의 플랫폼이 없었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이거 해보고 하려는 거예요 아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으면 기도만 할 수 있는 채포를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들어가도록 채포를 만들어요 거기에 책도 가둬놓고 자료도 가둬요 렘민들이 혼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기도의 플랫폼이 없고 렘민들이 서미스를 하는 플랫폼이 없어요 다민족들이 오긴 오는데 이 다민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고요 이것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24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24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요 정말 행복, 능력, 응답 다 찾을 수 있어요 24시간은 아무것도 안하고 기도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대처 방법이 다르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응답 속에서 어떤 게 진지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장을 붙잡고 이제는 유럽을 살리는 시작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 딱 잡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나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대요 그 사람은 실객입니다 제 마음속으로 너는 아니다 왜냐 찾으면 있습니다 싹 다 있어요 그걸 찾는 눈이 있어야지 그게 24 아닙니까 그렇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지금 병든 자 꽉 찼고 교회 오고 싶은 사람 꽉 찼어요 그거 찾는 게 24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 24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숨겨놓고 병든 자 꽉 찼습니다 완전히 유럽은 마약동네예요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유럽 동네가 말이죠 마약동네가 정신병리 시장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렇잖아요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고 나니까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꽉 찼어요 이 중독이 어디 중독이에요 뇌에 중독되버려요 몸에 대한 게 아니고 뇌에 대한 게 아니고 뇌에 대한 게 아니고 뇌에 대한 게 아니고 뇌에 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비밀을 찾아내면 유럽 전체를 살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게 성경에 숨어있는 집중훈련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늘 했지만 제가 강하게 은약으로 잡았거든요 이 집중훈련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낸 답이 2, 3, 7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은약 잡고 계시면 유럽 살리는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니까 그럴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확실하니까 그럴 준비 확실하지 않으면 그럴 준비할 필요 없는데 확실하면 그럴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은약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은약과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우리의 계획을 찾게 해 주옵소서 절대 여정을 따라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절대적인 목표로 유럽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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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